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. 맛있어? 오랜만에 순두부찌개 먹으러 왔네요.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동영상 찍은 줄 알겠지? 사진이야? 동영상이야. 그거 버튼 눌렀어? 맛있겠다. 메모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할 거야? 크리스마스들 뭐 할 거야? 아직 계획 없어요. 어디 놀러 가?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게. 미스 팝! 문재인이 오빠 왜 안 된 줄 알아? 이름부터가 틀렸어. 문재인 사람인 거야. 문재인.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안 됐지롱. 크리스마스 때 뭐 하고 싶어? 여보여? 우리 온천도 가야 돼. 크리스마스 Anna 가지 뭐. 25일날 변산 대명 리조트? 밥 부어가야 돼. 알았어.